안녕하세요. 다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밖에 비도 오고 그래서 제가 소주랑 술안주를 좀 준비해봤어요. 이건 쿠켓마켓에서 주문한 곡도리탕이고요. 이건 순대, 그리고 계란말이, 그리고 차돌이랑 야채를 넣어서 볶은 거, 그리고 과일, 그리고 소주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료수도 마실게요. 소주 첫 잔은 소맥을 한 잔 타서 마실게요. 청양고추를 넣었어요. 학생들의 시원한 식당이에요 . 청양고추를 넣어서 12회 이상iştSer 계란말이 맛있다 차돌이랑 양송이버섯 양송이버섯 그리고 순대 쌈장에 찍어서 Complete 캣 곱도리탕이라고 곱창이랑 이렇게 닭고기가 같이 들어 있어요 감자 냄새도 그렇고 맛도 고추참치 맛이 나요 고추참치 맛인데? 너무 맛있네요 고추참치 고추참치 소스 고추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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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추참치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치즈볼 비빔밥 너무 맛있어 음.. 음.. 예으으으으으으읍 오징어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청양고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오징어 흠 흠 초반에서 브이로그